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저희 또 컴백해요. 올해 이즈 열리랍니다. 이제 예지 언니가 억압을 벗어던지고 몸을 날 억압하는 것을 던지고 가에 있던 작은 흰 천이 있죠. 이게 막 휴망이에요. 아 이거 내가 어이가 모른다. 피셜 아니라고. 하나 가져가시겠어요?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해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습하면 근데 간식 진짜 많이 먹어요. 저 그때 이후로 선물 너무 많이 받아서 화이! 한 통 드세요? 진짜요? 진짜요? 나 업체 괜찮아요? 다시 찍고 그리고 끊고 그 다음에 다시 맞추기. 네네. 조금 열심히. 아니요 많이 열심히 했어요. 어떻게 기억하셨어요? 어떻게 기억하셨어요? 저 많이 나아졌어요. 무대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멤버들 여기 앞쪽으로 붙을게요. 컴백합니다. 찐 컴백입니다. 진짜. 떨려요. 손 쏘는 거 아니죠? 아니요 아니에요. 아니요 아니에요. 아 진짜 마마. 매년마다 정말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는데 그 순간에 제가 정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것 같아서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순간마저도 잘해보겠습니다. 화이팅. 한국인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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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정! 한국인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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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기릿 안녕하세요 정말 이 소 бюджет 박베itt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했는지 공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약간 생각이 안 나요, 진짜. 어떻게 했는지 보니터링 해야될 것 같은데. 그래도 일단 저희 멤버들끼리 정말 재밌게 입은 것 같아요. 잘 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좋습니다. 오늘 채쇼 활동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채쇼 화이팅! 채쇼 화이팅! 시작! 이지! 이지! 날자!